로딩 중입니다 긴 잠들 시작하네 오 나 나왔어 아 분위기나 접니다 아무 말도 말어 와 반이 많아 카리스마 장소가 너무 멋있어 배경이 좋아 접니다 이거 엄마 나예요 장소 진짜 멋있어 자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나간다 나옵니다 나 너만 이뤄 우리 군무 군무 와 현이 너무 잘한다 현아 점프해야 될 것 같은 경기지 근데 이때 점프 너무 어려웠어요 태형이 나왔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다 조용히 해 봐 되게 따뜻해 보이게 나왔는데 엄청 쉬웠는데 어우 돌리게 돌리게 오 태형이 좋은데 영웅이 영웅이 연기를 잘했네 이번엔 좋았어요 다음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더니 맨날 걸음만 보잖아 승경 승경 It's okay It's okay 오 오 성 오 성 아 이야 성현이 오 고개 딸고기 고개 딸고기 아 아 아 오 잘 달리는데 오 오 방영카 연기의 스테이 다 멈춰 오직 너만 보겠어 아 이때 추워 추워 아 이때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오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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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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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때 진짜 뛸 때 뭔가 행복해잖아요 맞아 수학여행원 느낌? 네 이야 되게 잘 맞는다 올리기 영웅이 여기 드립 이야 빈띠 멋있네 오 오 오 오 오 배경 봐 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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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쁜다 이거 이거 오 오 옆에들 너무 잘 나왔다 진짜 아 괜찮네 정말 맛있다 못했습니다 감동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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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도미노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elly 이거 포크